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어관계를 하나 알아보는데 룩스잇, 앞에 뭔가 저 내용이 나왔을 때 라이크 쓰지 않고 룩스잇 보려보면 그렇게 보이다. 그래 보이다. 뭐 이런 뜻을 쓰이고요. 룩더파트, 룩스잇 쓰지 않습니다. 그거하고 맞는, 맞게 보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격이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자, 랜슬롯 moved his mouth until 랜슬롯은 그의 입을 움직였고 마침내 말이 지쳐나왔다. You are Leo, Leo Shen, Leo the composer, Leo예요? Leo Shen, Leo 작곡가 말이죠. In the fresh said Leo, Leo가 말했죠. 직접 왔어요. 그래, to meet you. 만나서 반가워요. When Rensselor still couldn't speak, 말을 못하고 있을 때 진저 생강이니까 황갈색쯤 보낸 거예요. 황갈색 소년이라고 그 황갈색의 소년은 건조하게 말했다. 그런 다음에 expecting an Indian, Indian이라고 그랬죠. 한 다음에 콤마 찍고 부가 의문이 나오는데 점으로 찍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보통 같으면 이렇게 question mark 치는 게 부가 의문이니까 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 글은 제가 구글에서 다시 한 번 검색해 봤어요. 근데 이게 오타가 아닌 것 같아요. 오타가 아닌 것 같아요. 원래 부가 의문은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부가 의문은 보통은 이렇게 쓰죠. 어쩌지 하고 다시 내려가는 거죠. 강세가. 의문은 원래 yes, no question은 d를 올리죠. 근데 이거는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거죠. 내려간다는 것은 평소문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평소문이고 올렸다는 것은 의문문이에요. 그러나 의문부를 붙이지만 이거는 이렇게 내려갔다는 것은 여러분이 내려갔다는 것은 사실이 되는 거죠. 이것은 we are expecting, we were expecting an Indian이죠. 레오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레오, 레오. 이름이 레오시엔 그랬으니까 인디언을 예상했겠죠. 그쵸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그쵸 하고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말을 사실로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앞에 물론 we are가 생략이 돼 있죠. we are expecting an Indian 생략하고 expecting an Indian want to 하고 내려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을 찍은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제가 이 위대한 작가 위대한 것까지는 몰라도 아주 유명한 작가 서사시의 대가로 불리는 로런 그로프의 작품이에요. 이게 운명과 분노라는 유명한 작품이죠. 그런데 뭐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오타였다고 제가 주장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내림을 그럼 올리는 것도 있냐요? 네, 있습니다. 올리는 것도 있고요. 내려가는 부가음도 있고 올라가는 부가음도 있고요. 긍정의 부정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여기 마이너스고 균형을 이루는 부가음도 있는가 하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균형을 못 이루는 그런 부가음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거는 그 정도 얘기하죠. 제가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I get that open 자주 들어요. 그 소리 My father's half Indian 우리 아버지는요. 반은 인디언이고요. 아버지가 반은 인디언이고 엄마는 이제 인디언이 아니죠. 반은 인디언인 아빠가 백인 엄마하고 결혼해서 탄 게 로토예요. 이걸 로토라고 랜슬롯이 별명이 로토예요. 로토 여기 라트도 있고 여기 라트도 있고 그래갖고 로토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이고 룩스윗 그렇게 보인다. 그래 보인다. 이런 거죠. 룩 이즈죠. 히스 진즈 아빠의 유전자는 스티림 롤드죠. 스티림 롤드죠. 엄마의 유전자에 의해서 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밖에 없는 게 엄마가 백인이니까 그나마도 더 없어져되는 거죠. On the other hand my sister 반면에 여동생은 락식 슈드비 발리우드 필름 할리우드가 아니고 발리우드 영화에 난 인디언기처럼 보인다는 거죠. Nobody can believe we are related on it 조금치도 I owe 라 조금치도 인척관계에 있다고는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요.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읽었던 작품 중에서 굉장히 좀 글이 어려웠다거나 할까요. 아무튼 잘 쓴 글이라고 하는데 저도 조금 그런 느낌은 받았긴 했죠. 이전에 봤던 글하고는 좀 달리. 근데 뭐 제가 뭐 그런 정도 수준은 못 되는 것 같고 아무튼 더 내려가죠. 이런 정도 대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 네이티브가 아닌데 어떻게 더 하겠습니까. but as crime pirates 범죄여 싸우는 사람들로서 they seem the latter 좀 인상적이지 않은 놈들 같았다. only Julian stood out 줄리언만이 치쳐나와 버렸다. 군계의 이야기였다. 크고 commanding 당당했다. 클럽 president who looked to the part 역할에 딱 맞는 제격인 그런 클럽 회장이었다. although Jane and dismiss 보내버린 거죠. 떨어져 가버려. 미스 밑에 보내드려 잭클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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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hing more than normally 비슷해요. CSI 아시죠. 과학수사대 고등학교 과학수사에 불과하다라는 걸로 잭클릇 를 무시했지만 it was 클리어대 분명했다. 줄리언 took his role as 클럽 회장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시리어스 진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 디아드 보이신드롬 그리고 방에 있는 다른 애들은 전혀 every bit 모든 점에서 또 마찬가지로 every bit 구석구석 다 따져도 as 다음에 생략될 건 당연히 as 줄리언 이니까 안 쓰겠죠. 또 쓸리가 없겠죠. 줄리언만큼이나 구석구석 다 똑같이 심각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뭐 첫 번째 문장이 좀 어려웠죠. 아무튼 내려가죠. in the fresh fresh 가 살 무니까 직접 이란 뜻이죠. I order 소량 이란 뜻이에요. 그리스 알파벳 이오 타이소에서 온 거고 라트는 무리때 every bit 에세스인데 두 번째에서는 안 쓴 거죠. look it 그렇게 보이다. look like 뭐뭇처럼 비슷해 보이다 이때는 like을 쓰는데 그렇게 보이다 이때는 이 뜻을 쓰는 거예요. he is a king but he doesn't look it. 그는 왕이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He was most fifty. Most가 almost의 뜻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는 거의 오십이었다. And he looked. 그렇게 보였다. His hair was long and tangled. 길고 지연 켜고 기름기가 끼어 있었고. And I hung down은 뒤로 내려가 있었다는 거죠. And you could see his eyes. 눈이 반짝이는 거죠. He was behind the vine. 마치 덩굴 뒤에 있는 것처럼 이런 거죠. 덩굴 뒤에 있는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다는 눈이. It was all black. 회색은 없고 새까맣었다. So was his long. Mixed whisker. 그리고 마찬가지인 것은 길고 긴 휘말려 올라간 섞여 올라간 구렛나르도 마찬가지였다죠. 이게 뭐 허클베리핀의 모음이죠. 허클베리핀이라고 되어있죠. Mark Twain. He was sick. 그는 아팠고 말했다. He looked it. 그렇게 보였다. At this point, the door 문이 열렸고 획 열린 거죠. Mr. Bucket. 방으로 걸려들어갔고. He was cold and tired. 그는 춥고 피곤했다. 그렇게 보였다. All day long. 하루 종일. He had been working in the city. 거리에서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Charlie the chocolate factory죠.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유명 배우 누구의 이름도 생각 안 나는데. 로얼드 달인지. 제가 문학적인 로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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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암튼 뭐. 이 영화는. 이 작품은 잘 아시죠. Look the part는 like을 사실 쓰. 비슷해 보이는 게 look like이고요. 딱 어울리는 거. 딱이다. 제격이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You can be amazing at it. 놀라운 배우지만 to land. 일자리에 얻기 위해선 you also have to look the part. 딱 어울려 보여야 한다. 제 역할을 하다. 스포츠 같은 데서 잘 해내다. He is being looked the part on the soccer field. 축구장에서 제 역할을. soccer는 우리가 말하는 축구죠. 미식 축구 아니고. 제 역할을 잘 해내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암튼 로얼드 그리프의 작품을 제가 처음부터 운명과 분노에 대해서 읽어보고서 그 중에서 글을 좀 올렸는데 제가 이 글을 올렸을 때는 아까 그 점치 본 것 같은 건 신경을 못 썼는데 제 능력이 이것밖에 안 돼서 만약 네이티브가 좀 있다면 제 느낌으로 이렇게 폴링톤을 준 것 같고 내려가는 강세를 준 거를 그렇게 밝힌 건지 아니면 이게 정말로 오타일인지 그냥 오타일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정도로 작품인데 오타를 그렇게 했을 리는 거의 없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